60년 동안 명태 배를 가르시고 요거가 하나 유일하게 30년 동안 같이 한 이 칼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와 얘가 진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이죠 얘는 이렇게 라인까지 생겼어요 라인까지 생겨서 이렇게 쪼쪼 곧지가 않으세요 이렇게 다 꼬불꼬불 하시면서 이렇게 마디 마디가 이거 되게 아플 것 같아 이렇게 근데 그 시절에는 아마 다들 학교 안가면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아 어떡해 공부 안했으면 다들 이렇게 살았을 거라 부모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그냥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동생들은 많지 눈 뜨고 그냥 안 할 수 없었을 것 같아 야 진짜 아프겠다 동상도 걸리시고 60년 세월을 진짜 고스란히 명태의 인생을 다 바치셨어요